리우샌드박스의 서포터 에포트 이상호 네, 안녕하세요. 리우샌드박스의 서포터 에포트 이상호입니다. 이제 2승 임패 드디어 반반이 맞춰져서 좋은 것 같아요, 이제. 어... 이제 1301이라는 게 진짜 믿기지 않고요. 네, 뭔가 아직도 뭔가 이제 시작하는 마음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는데 벌써 1301이라는 게 믿기지 않고 이런 날에 승리까지 하니까 너무 좋네요, 진짜. 어... 이게 제가 이적하고 나서 T1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이기봤는데 이제 마침 또 이렇게 경기장에서 이제 직접 관중 있는 데서 이렇게 이기니까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, 네. 음... 아무래도 T1은 좀 되게 커리어도 많이 이미 쌓여 있고 관심도 많이 받는 팀이다 보니까 뭐 잘하는 게 당연하고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여기 와서는 진짜 이제 제 실력을 이제 진짜 평가를 받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, 이적을 해서 온 것 같아요. 어, 네. 제가 저번에 그거에 맞서서 킬 안 주겠다 했는데 진짜 실제로 그렇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. 따기만 해가지고 좋습니다, 오늘. 네. 같이 서로서로 높은 위치에서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, 진성희 형. 화이팅! 같이 화이팅! 어... 솔직히 어제 본기 보고도 조금 놀라긴 했는데 워낙 요즘 세나 플러스 알파 조합이 너무 다양하게 나와서 뭐든 나올 수 있다고 막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꼭 굳이 이렇게 나올까 생각은 해서 이렇게 나와서 조금 당황했는데 그래도 처음은 아니라서 대처 그나마 잘 했던 것 같아요. 어... 보통 이제 T1 최근 경기 보면은 미드 아니면 탑리신을 자주 써가지고 또 미드 아니면 탑 가겠지 했는데 이제 바텀으로 돌려버리니까 조금 당황했던 것 같아요. 네. 오픽에 이제 룰루 나오고 나서도 저희는 이제 세나 룰루 바텀 아니냐 약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스왑 다 진행되고 나서 이제 알았어요. 네. 어... 리신이 되게 요즘 성능이 좋은 편이어서 진짜 이제 바텀 라인이 내려와도 좀 딜도 잘 나오고 라인 클리어도 잘 되고 해가지고 진짜 좀 만능 느낌이 나더라고요. 네. 그래가지고 조금 그런 거 센 것 같아요. 네. 셌던 것 같아요, 오늘 리신. 좀 저희가 보통 예전에는 좀 손해를 한 번 보면 우르르 좀 무너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뭐 어디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좀 잘 그 다음 사고가 안 나게 잘 메꾸면서 좀 그런 탄탄하게 탄탄하게 플레이하는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잘 해온 것 같아요, 오늘. 최근에. 저는 맨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어요. 이겼는데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고 있길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좀 1세트 때 좀 잘 안 풀렸다고 생각했나 봐요. 뭐 잘해줬는데 제 생각에 잘해줬는데 되게. 그래가지고 좀 자기 스스로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팀원들이 또 다독여주고 다음반 또 다시 멘탈 잡고 또 잘해준 것 같아요, 브린 선수. 솔직히 유리할 때 지는 게 더 쉽지 않잖아요, 보통. 그래서 좀 더 유리하면 유리할수록 더 집중해가지고 상대할 거 체크하면서 다 틀어막고 저희 할 거 하는 그런 식으로 좀 집중력 있게 게임하는 그런 능력을 좀 많이 키운 것 같아요. 이번 썸머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스프링 때 풀옵도 못 가고 아직 서킷 포인트도 받아놓은 게 없는 상태라서 이번 썸머 때는 꼭 풀옵 최대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꼭 롤드컵 선발전 아니면 뭐 직캠까지도 노려볼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2019년도 썸머 이제 플레이오프 2라운드 담원전 3경기 그 파이크, 파이크로 MVP가 났던 경기 그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저는 블리츠 크랭크라고 생각을 해요. 많이 꺼내진 않았는데 뽑을 때마다 지금 아마 제가 달기로 승률이 100% 거든요, 블리츠가. 그래가지고 네, 블리츠 하나만큼은 정말 제 인생 픽인 것 같습니다. 서포터 출신인데 보니까 정말 저한테 많은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이제 최근에 제가 하는 플레이 이런 뭐 로밍 플레이 이런 거 동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되게 자세히 다 알려주시고 뭐 라인전 디테일 이런 거까지 다 설명해 주셔서 저 입장에서 정말 바텀 라인전도 편하게 하고 그 다음 로밍 단계에서도 코치님이 피드백 해주신 대로 잘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면서 하니까 게임이 잘 풀리더라고요. 네, 되게 다방면으로 되게 도움을 많이 주고 계세요. 근데 이제 그게 페이트 선수가 이제 마이크 테스트하는데 막 혼자 이제 게임이 세팅하느라고 집중하느라고 말을 대답을 잘 안 해줘요.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금 놀리면서 막 말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제가 좀 놀리는 것 같아요. 친구들이 다 친해가지고 네. 제가 이제 데뷔하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응원해주신 팬분들 정말 너무 힘이 돼서 지금까지 열심히 해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 더 길게 더 길게 더 좋은 모습으로 게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도 쭉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 팬분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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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